내일은 미스트로2 방송시간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확정 사랑의 콜센터 21일 월요일 밤 10시로 이동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미스트로2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 사랑의 콜센터 21일 월요일 밤 10시로 이동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대망의 내일은 미스트로2가 시작됩니다. 크리스천 튜브는 12월 17일 목요일에 시작되는 미스트로2에서도 김호중, 장민호, 김희재, 류지강 등의 뒤를 잇는 크리스천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내일은 미스트로2 지원자 대폭발 미스트로2 전세계 글로벌 참가자들 쇄도 5개월 동안 2만여 명의 지원자들이 쇄도 역대급 K-트롯의 힘 이번엔 여자다.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송가인, 이명우에 이은 100억 트롯골은 누구? 대한민국을 또다시 뒤집을 미스트로2 이번엔 여자다. 미스트로1 앞서 2019년 2월 첫 방송된 미스트로2는 최고 시청률 18.1%로 역대 종편 예능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편 역대 예능 시청률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1대 미스트로2 진 송가인 왼쪽부터 미스트로2 미 홍자 진 송가인 선 정미 내일은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경쟁률 15,000대 1 미스터 트롯 왼쪽부터 미 이찬원 진 이명우 선 영탁 미스터 트롯 탑세븐은 이명우,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이다. 미스터 트롯은 아예 처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을 시작해 최종회에서는 무려 2부 35.7%로 대한민국 예능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당신의 트롯맨에 투표하세요 미스터 트롯 최종회에서는 문자 투표를 받았는데 773만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서버가 다운되어 우승자 발표를 이틀 뒤로 미룰 정도였습니다. 미스터 트롯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 달성 우리가 해냈어 한 달간의 핏담 눈물의 승리 방송 역사 사상 초유의 사태 미스터 트롯 13일 새벽 진 탄생의 순간 방송 역사 사상 초유의 사태 직접 확인하세요. 그러나 미스터 트롯 진 발표 보류 770만 투표로 서버 폭주 투표 결과 문자 폭주로 집계 불가 이 수치는 성공한 오디션인 슈퍼스타 K와 위대한 탄생이 초를 내두를 정도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TV조선은 3월 14일 토일 긴급 생방송을 편성하였다. 미스터 트롯 진 임용 발표 순간 853만 명 동시 시청 미스터 트롯에서는 송가인만 주목을 받았고 그전에는 50만원 수준의 행사비를 받다가 미스터 트롯 출연 후 3,5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스터 트롯 출신 탑7은 모두가 주목을 받았다. 미스터 트롯은 송가인만 7명이 탄생했다고 할 정도로 결승에 진출한 7명의 참가자가 모두 골고루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진천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쿨센터 미스터 트롯 F4의 뽕숭아 악당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로2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미스트로2 방송시간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사랑의 쿨센터 21일 월요일 밤 10시 이동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 특별 마스터 MC 김성주 황금 마스터 군단 17인의 마스터 군단 라인업 공개 미스터 트롯 탑6 마스터로 출격 미스터 트롯 탑6 마스터 군단으로 합류 미스터 트롯 진 히어로 이명호 미스터 트롯 선 찐이야 영탁 미스터 트롯 미 찬떠베기 이찬원 미스터 트롯 4위 튜바로트 김우중이 군입대 등 여러 문제로 이번에 빠져서 아쉽습니다. 미스터 트롯 5위 귀염둥이 정동원 미스터 트롯 6위 트롯계의 BTS 장민호 미스터 트롯 7위 힘여드세요 김희재 미스 미스터 트롯 안빵마님 장윤정 미스 미스터 트롯 대표 작곡가 조용수 안동력에서 진성 코요태 신지 뮤지컬 태세 김준수 뉴규 만능 엔터테이너 붐 미스 미스터 트롯 대표 바람잡이 장영란 뉴 페이스를 소개합니다. 가수 작곡가 박선주 뮤지컬 배우 손준호 트롯 가수 김용임 원로배우 김용옥 이번에는 뉴 페이스들이 대거 합류를 결정 더 날카로워진 심사 기준으로 글로벌 트롯 여제 발굴을 위해 전력을 가하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스트로2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 TV조선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로2가 오는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을 전격 확정했다. TV조선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로2는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으로 K-트롯 위상을 드높인 TV조선이 세번째로 내놓는 신개념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터 트롯은 시청률 35.7%를 기록하는 등 종편 역사를 뒤엎는 최고의 시청률 기록행진을 이어가는 기엄을 토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 매시즌 높은 시청률과 폭발적인 화제성으로 열풍에 중심에 섰던 미스트로2가 세번째 시즌 미스트로2를 통해 또 한 번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차세대 트롯 스타 발불에 박차를 가한다. 무엇보다 미스트로2는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로 첫방송을 확정지으며 목요일 밤 안방극장을 뜨거운 트롯 광풍으로 휴감을 제3차 트롯 혁명을 예고했다. 더욱이 이번 미스트로2는 약 5개월 동안 무려 2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전 시즌을 통틀어 역대급으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던 상황. 여기에 총 20회가 넘는 제작진 예심을 통해 따사롭게 참가자를 선별해낸 만큼 미모와 실력, 흥과 끼를 두루 갖춘 최정예 멤버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미스트로2 제작진은 더욱 막강해진 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장한 참가자들이 거리낌 없이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라며 트롯을 단숨에 대한민국 대세 장르로 이끈 제작진들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또 한 번 원조 트롯 오디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크리스찬 2부는 12월 17일 목요일에 시작되는 미스트로2에서도 희모중, 장민호, 김희재, 류지강 등의 뒤를 잇는 크리스천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